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우지입니다. 괴로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장면 중 빠지지 않는 것이 흔히 화생방 훈련이라고도 불리는 가스 실습입니다. CES라는 물질을 이용해 매쾌한 연기를 만들어내며 훈련을 진행하는데 사실 실습일 뿐 최루성 물질을 전쟁에서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막상 전쟁이 발발하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사용할 것 같지만요. 오늘 이야기는 CES가스란 무엇인가? 최루의 화학입니다. 눈물과 콧물, 기침을 쏟아내게 만드는 최루타는 왠지 비인도적이거나 잔혹한 제압 방식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폭동 진압제라는 공식 명칭도 왠지 모르게 위압적입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시민운동이 과격한 폭도로 돌변했을 때 발생했던 사건들과 이를 제압하기 위한 대처를 생각한다면 조금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포도달 13일의 폭동이라는 의미의 트에스방디미에흐는 1795년 왕당파와 혁명파 정부 사이에서 발생한 일종의 시가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폭동의 제압은 나폴레옹에 의해 수도 시가지에서 산탄형 대포인 포도탄을 발사해 격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성난폭동의 제압은 안전하고 협조적이며 인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기병이나 라이플병이 적극 투입되기도 했고 현재도 국가에 따라서는 물리적 제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들에 비하면 눈물 콧물 기침을 흘리느라 무력화될 뿐 인체에 위해성이 거의 없는 시에스탄을 이용한 대응은 무자비하지만 오히려 인도주의적입니다. 사실 그런 것 다 떠나서 주위에 폭동이나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든 무력화해 제압해주길 바랄 수 밖에 없습니다. 무분별하게 사용되면 안되겠지만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하는 도우입니다. 물론 우리는 비상실을 대비해 유사 최루 물질을 발생하는 방법도 생각해두면 좋겠습니다. 최루 물질의 역사는 매우 오래됐습니다. 고추나 후추는 물론이고 세상에서 가장 매운 물질에 대한 영상에서 만났던 유포르비아 레시니페라, 즉 백각기린의 수액을 채취해 건조시켜 가루내면 아주 강력한 최루 분말이 됩니다. 이는 최루 물질이 작용하는 곳이 레시니페라톡신이나 캡사이신과 같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최루 물질의 중요성에 관심갔던 사람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 중 스코틀랜트의 화학자였던 윌리엄 램지경이 대표적입니다. 램지경은 원소에 발견해서 엄청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주기율표는 알칼리금속인 1쪽부터 마지막 18쪽 비활성기체까지 총 18개의 그룹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멘델레이프가 주기율표를 처음 발명했을 당시에도 18쪽 원소들은 비밀에 가려져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램지경이 헬륨부터 제농까지 비활성기체를 하나씩 찾아내며 18쪽이라는 구분이 만들어지고 주기율표는 완성됩니다. 1904년 노벨 화학상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램지경은 당시 러일 전쟁에서 최루 물질의 사용을 생각합니다. 흔히 사용되는 물질인 글라이세롤을 고온으로 태우면 물이 증발하며 아크롤레인이라는 물질이 발생하는데 눈과 호흡기를 따갑게 만드는 최루 물질입니다. 사용 제한은 있었지만 실제로 사용되진 않았습니다. 아크롤레인은 곧 최루효과가 없는 아크릴산으로 변화하거나 중압을 통해 고분자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글라이세롤의 사용처가 최루 외에도 너무 다양했다는 것도 문제였죠. 어쨌든 비상시 우리는 글라이세롤과 과만간산 포타슘을 이용해 최루성 기체를 분사하는 화염병을 제조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저의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 이제 화염병 정도는 간단히 만드실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최루 역시 무기인 만큼 가장 편리한 방식은 최루 수류탄으로의 투척입니다. 수류탄 중앙에 CES라 표기되어 있듯 CES라는 최루 물질이 핵심입니다. CES는 화합물 명칭이 아니며 물질의 최초 합성과 최루효과의 발견자인 벤 코슨과 로저 스터튼의 성에서 C와 S를 각각 따붙인 것입니다. 화학물질의 정식 명칭은 투클로로 벤잘말로노 나이트릴입니다. 그리 복잡한 분자가 아니니 구조와 명칭을 조금만 더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된 구조가 벤잘인데 2번 탄소 위치에 염소가 붙어있으니 투클로로 벤잘 위치 끝에 노란색으로 그려진 말로노 나이트릴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다 육각형 고리인데 언제는 펜일이고 또 언제는 벤조이고 하는 것이 헷갈리셨다면 이번 기회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육각형 벤잼 고리만이 달라붙었다면 펜일, 여기에 하나의 다른 구조가 붙으면 벤질, 두 개면 벤잘, 세 개면 벤조입니다. 타는 듯한 매운 느낌을 주는 CS의 성질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캡사이신이나 레시니페라톡신 역시 최루성 물질임을 떠올린다면, CS의 핵심적인 작동원리 역시 열감과 함께 뜨겁게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도록 하는 과도수용체 전이 바닐로이드 서브 패밀리 1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CS 등의 최루 물질은 TRPV1에 결합하며, 이로부터 채널이 열려 칼슘이온이 유입되고 통증과 열감, 따가움 등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 무기로서의 수류탄이 유용하지만, 가스 실습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가스 실습 당시에도 최루 수류탄을 터뜨렸지만,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현재는 캡슐로 변경되었습니다. 흔히 CS를 굽는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뜨거운 가열판 위에 캡슐을 올려 최루탄을 터뜨립니다. 캘에 넣고 태우거나 프라이핀에 넣고 가열하기도 합니다. 흔히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불태우기 편하도록 이나물과 CS를 뒤섞어 압축해 만든 알약입니다. 그리고 캡슐로 불리는 형태는 젤라틴으로 만들어진 캡슐에 CS와 첨가물을 뒤섞어 가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가열할까요? CS의 녹는 점은 93도, 끓는 점은 310도로 상온에서는 고체로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가스 실습에서는 뿌연 연기처럼 CS가 방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보통 완전히 기화되면 아지랑이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선명한 빛의 산란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물을 끓일 때 관찰되는 김은 기화되어 올라온 수증기가 냉각되며 매우 작은 물방울이 되어 하얗게 보이는 것입니다. CS 역시 우리가 편의상 가스라고 부르지만 사실 가스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가열하면 알약이나 캡슐 형태의 CS는 온도가 올라가며 액화되고 곧 기화되어 공기 중으로 올라옵니다. 하지만 곧 냉각되어 아주 작은 고체 입자로 결정화됩니다. 너무나 작은 고체 알갱이가 분진처럼 퍼져있기 때문에 빛을 산란시켜 하얗게 보이며 시간이 경과하면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당장은 높은 온도로 가열해 상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화재나 연소에서 발생하는 그을음과 수증기가 뿌옇게 하늘로 치솟듯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가스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최루 분말이라 할 수 있죠. CS는 분명 간단한 구조의 물질이지만 오른쪽에 붙은 말로노 나이트릴이 특징적이어서 간단히 아무 것으로 다 만들긴 어렵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방식은 오소클로로 벤즈 알데아이드와 말로노 나이트릴을 약염기 조건에서 축합시켜 합성하는 것입니다. 축합은 화학 반응에서 물 분자가 떨어져 나와 제거되며 화학 물질이 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하튼 이 반응을 집에서 할 일은 별로 없겠죠. 화학 반응의 명칭은 크네 편하게 축합 반응입니다. CS의 합성 외에도 널리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가스 실습에서 노출된 CS를 털어내고 물로 씻어내라고 배웁니다. 고체 분말이기 때문에 털어내면 옷과 피부에 붙은 가루를 분리할 수 있기 때문이며 물로 씻는 것은 피부에서 떨어뜨리는 것 외에 CS 분자를 분해해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약한 염기성 액체로 씻어내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물에 의해 분해되는 현상은 비교적 흔합니다. 카복시산과 알코올이 축합 반응을 통해 에스터를 만드는 경우나 두 개의 아미노산이 축합 반응을 통해 펩타이드를 만드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모두 물이 떨어져 나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반응은 반대로 되돌아오는 역반응도 존재하기에 물이 다시 첨가되며 가수 분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CN이라 불리는 투클로로 아세토페논은 더 간단한 구조와 합성법을 갖습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된 아세토페논 구조 가지에 2번 위치에 염소가 결합해 투클로로 아세토페논이라 불립니다. 흔히 판매되는 간단한 시약이지만 최루 목적으로는 독성이 강해 사용되지 않습니다. 최루 효과도 CS가 낮죠. 세 개의 고리로 이루어진 CR은 1950년대 영국 국방부에서 개발된 매우 강력한 최루 물질입니다. 정식 명칭은 나이밴드 BF-14 옥사제핀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고리 구조 명명을 기억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가장 뒤에 쓰여있는 만큼 원포 옥사제핀이 핵심입니다. 청록색으로 색칠된 중앙의 칠각형 고리입니다. 칠각 고리에 산소와 질소 이중 결합이 포함된 물질을 옥사제핀이라 부릅니다. 산소를 1번 위치로 지정하며 순서대로 꼭지점을 번호 매길 때 질소가 위치한 곳은 4번이 됩니다. 이 때문에 원포 옥사제핀이 됩니다. B와 F는 결합을 의미합니다. 고리 속 모서리는 숫자가 아닌 알파벳으로 번호를 매기며 B와 F 결합에 벤젠 고리가 각각 붙어있어서 다이벤즈 BF가 됩니다. CR은 매우 강력해서 CS의 5배에서 10배에 해당하는 위력을 갖습니다. 특이한 점은 물로 씻어내면 제거를 할 수는 있지만 물이 닿으면 심한 피부 자극을 일으키며 고통이 심해집니다. 치료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고통스러워지는 물질인 셈입니다. 세계의 고리로 이루어진 3환계 물질이라는 특징은 CR을 다른 용도로 주목받게 합니다. 고통을 유발하고 독성을 갖는 물질이었지만 화학분자는 구조가 조금만 달라져도 완전히 다른 기능을 보이곤 하죠. 예를 들어 CR을 기본 구조로 2개의 작용기가 추가된 암옥사핀은 3환계 항우울제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거의 유사하지만 메틸기가 하나 추가된 록사핀은 정신분열증 치료에 사용되는 3환계 항정신병 약물입니다. 구조가 조금 더 변형된 클로자핀은 최초의 비정형 항정신병 약으로써 정신분열증과 분열정동장애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CS나 CN, CR 그리고 캡사이신 분류인 OC까지 최루성 물질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화학분자 수준에서 살펴보면 크게 복잡할 것 없는 물질들이며 사용방법은 다양합니다. 요약입니다. 최루 무기는 무자비하게 보이지만 오히려 인간적이고 인도적인 제압무기입니다. 보통 가스라 불리지만 실제로는 가스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말 형태의 물질입니다. 화학물질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 고통을 유용하게 사용할 방법을 찾는 것이 오히려 생산적인 사고방식이 아닐까요?